50인분 알바 4봉이 나옵니다 혼자 다 했어요 혼자는 거야? 어떻게 해요 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의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현수타랑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플레이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는 12월 9일 KBS 이티비 편스토랑에서 진행되는 우리 이찬원님의 찬또 백반집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요리하고 혼자서 플레이팅하고 혼자서 서빙까지 다 하고 혼자서 찬스님들을 위해서 눈인사도 하는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분 알바 4봉이 나옵니다 혼자 다 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혼자? 잡채도 있어요 잡채 직접 한 거고요 동호 씨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노래 잘해요 거동이 아저씨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찬또의 백반 연호 안 섰어요 기를 하는 데서 자 형부 얘기해 오픈 이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노래 잘해요. 호동이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